아.. 아.. 드디어.. 여기는 베아트리스 자.. 역시.. 사령관님이.. 그럼 전술 모드로 진입하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보니 복잡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진 않군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정기 자동.. 좋습니다 베아트리스 시작 버튼을 눌러 차원정들을 처리하고 최우선 이상이다 비트컨디션크림 적을 선물할게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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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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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orph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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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가한다 분명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다 진소미 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나는 죽지 않아 아직은 자 그럼 서두르자 진소미를 찾아야 해 자 이제는 안내에 따라 결정기 자동 버튼을 해제한 뒤 전투를 시작해 주세요 무섭지만 힘내서 싸울게 결정기가 충전되어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해 보세요 다른 캐릭터로도 대화창을 닫고 다른 캐릭터를 선택해 그럼 또 가보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위상폭력 개시 이 주변엔 차원종이 없는 것 같네 민간인을 계속 날 따라와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현재 퇴로를 확보 중입니다 다른 세계의 클로즈를 첫 소환이라 매우 힘든 상태라 여기는 너에게 전투지휘 첫 소환이라 소환체의 상태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전투지휘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 주세요 휴먼 전설지휘가 필요한 시점에 자 저와의 대화를 종료한 뒤 옆차 다음은 캐릭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보죠 저의 안내에 따라 화면을 잘 하셨습니다 저의 유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휴먼 여기서는 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상포격 계신 아 전투지휘가 필요한 순간이 죠 도라 도라 침대 지금 니가 갑성한 힘은 그래 믿기지 않겠지만 아무튼 한인 그러니 너에게 도움을 주 현재 내가 타고 있는 기암 그 반응로를 이용해 소환을 진행하면 그럼 에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자 지금부터는 저의 안내에 따라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휴먼 소환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자 저의 안내에 따라 소환을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휴먼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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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모두 저의 백그럼 소환을 완료했으니 전장으로 돌아가죠. 저의 유도에 따라주세요. 저희를 도와주겠다 하시니 오퍼레이터를 선택해 오퍼레이터마다 다양한 수자. 저의 안내에 따라 오퍼레이터 스킬을 선택한 뒤 전투에 활용해보세요. 오늘의 승인아와 대화의 스킬은 쫄깃을 합니다. 상대 킬이 곁이 이후로 스킬을 이용해 그럼 여기서 오퍼레이터 이 대화를 종료한 뒤 오퍼레이터 스킬 버튼을 눌러보세요 어떠십니까? 뭐? 처음부터 이겼어! 모두 니다수야! 자, 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다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